자, 글랜스 글랜스 글랜스가 뭐야? 그지? 흘끼보는거지? 흘끼봄 흘끼보다도 돼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거야 글랜스 글랜스 강세는 글랜스 글랜스 어, 잠깐만 글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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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녹화되고 있지? 흐흐흐흐 미안해 네 어 잘 나오고 있냐? 네 그 얼굴에 햇살이냐? 알겠다 자 She gave a glance at me She gave a glance at my leg 아, at my legs야? 이거 잘못, 오타다 미안 She gave a glance at my legs She gave a glance at my legs 응 자, 주동목 뭐야? gave 동사 찾아볼까? 동사에 gave a glance? 아, 뭐래? gave가 동사지 동사 이거 뭐야? 원래 원형 뭐야? give give give지, g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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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알겠지? gave 야 이 정도는 알지? She gave a glance She gave a glance 주동 뭐야? 주동 She 주 아, 글랜스가 목적어야 목적어 그 다음에 뭐야? 남은 거는 앤마일렉스는 부사? 그렇지 앤마일렉스는 부사지? 네 그럼 이거 뭐야? 이거 장소 다내고 시간 다내고 방법? 방법이지, 그치 아니지 장소지 장소예요? 어 뭐 했는데 내 다리를 흙겨봤어 그렇지 뭐야 이거 왜 흙겨본 거야? 때리려고 아니면 살 빼주려고? She gave a glance She gave a glance and my legs 그녀가 뭐 했대? 힐크 봤대요 힐크 봤대 근데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 힐크 보다라고 표현 안하고 주웠대 시선을 어디에? 내 다리에 내 다리에 그치? She gave a glance and my legs She gave a glance and my legs 자 다음 글랜스가 뭐라고? 글랜스요? 이렇게 보다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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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스윙 흔들다 흔들다 동사로 쓸 때 흔들다고 명사는 그네 그네 아니면 흔들림 이게 될 수 있겠지? 스윙 스윙 자 She suffered from severe mood swing She suffered from severe mood swings She suffered from severe mood swings Suffer from 아까 배웠지? 네 뭐야? 못모러 고통받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severe mood swings 는 뭐야? 무드가 뭐예요? 무드 어 뭐야? 무드 감정 그치? 감정 감정 그럼 severe는? 심각한 그러니까 스윙스는 뭐야? 흔들림 흔들림이지? 네 그럼 뭐야 이거? 뭐겠어? 심각한 감정 흔들림 조울증이야 알겠지? 조울증 severe mood swings 어 이거 자체가 목적어야 알겠지? severe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앞으로 뒤로 화사표해 심각한 감정 흔들림 그러니까 severe는 형용사야 그래서 그녀는 고통받았다 동사가 뭐야? suffer from suffer from 그치? 주어 she suffer from 항상 동사에다 못 친다? 동사에다 못 쳐 형광펜 네네 동사에다 형광펜 치고 해석 그녀는 신고 감정 nothing that love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너네 다 할 줄 알지? 네 어 몰라? 어 오케이 m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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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 엉망으로 만들다 자 그림 보고 m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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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들어와? 네 응 너네 집 갔다고? mess mess 알았어 뭐라고? mess 어 엉망으로 만들다 mess mess 어 더 페이머스 사커 플레이어 메시 mess mess up my house 더 페이머스 사커 플레이어 메시 mess it up my house 좋았어 다시 한 번 시작 같이 더 페이머스 사커 플레이어 메시 mess mess up my house 동사 찾어 어 으 으 으 아이 괜찮아 시도하는 젊음은 아름다워 어 m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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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mess mess 그치 네 mess 드니까 동사 일이니까 뭐야 이거 어 과거 그치 과거지 어 업은 어 완전히 그렇게 했단 얘기야 네 동작의 완성이야 완전히 망쳤단 얘기지 지저분하게 했단 얘기야 자 주동은 어딨어 주동 주동 뭐 그렇지 앞에 있는 게 뭐라고 주워 뒤에 있는 게 동사 아 목적어 목적어지 자 유념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더 페이머스 사커 플레이어 메시 메시 메스트 마이 하우스 메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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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하우스 메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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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자 다음 단어 에이드 에이드 에이드가 뭐야 도움 도움도 되고 돕다도 돼 동사로 쓸 때는 뭐야 돕다 명사로 쓸 때는 도움 도움 그렇지 에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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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드랭크 버틀 파워 에이드 버틀 짠 드랭크 버틀 파워 에이드 좋았어 동사 찾아 드랭크 오우 좋아 그럼 앞에 있는 게 뭐야 주어지 뒤에 있는 게 버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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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드 뭐야 파워 에이드 뭐야 한 병 이지 파워 에이드 한 병 조안이 뭐했다 마셨다 마셨다 뭐를 파워 파워 에이드 한 병 그렇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I have a good association with my wife 이렇게 하면 돼 다시 한번 시작 I have a good association with my wife 됐어 자 협회 관계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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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 denied any association with the gang members john denied any association with the gang members 자 소리내서 하세요 시작 john denied any association with the gang members 한번 더 john denied any association with the gang members 자 해서 아니 동사 찾아 동사 denied denied 좋았어 denied 앞에 있는 거 뭐야 주어 그렇지 주어 뒤에 있는 거는 목적어 any association john denied any association with the gang members 시작 john denied any association with the gang members 자 해석해 봐 근데 깡패들과 연관성을 부인해 어 그랬어 존은 부인했다지 네 어떤 연관성도 그렇지 네 누구와 깡패들과 그렇지 깡패들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이거 나중에 영작해야 되니까 외워야 돼 한번 시작 john denied any association with the gang members 좋았어 36번 단어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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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ce 서 있는 자세야 stance stance 서 있는 자세 distance distance distance는 뭐야 거리지 distance distance 강세 distance distance 좋았어 get out of the striking distance get out of the striking distance 벗어나란 얘기야 주어 없지 이거 get out이 동사인데 먼저 나왔어 그럼 뭐야 명령하는 거지 명령하고 어디로부터 자 그냥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get out of 진짜 get out of 더 스트라이킹 디스턴스가 뭐라고 했어 어 서위 저 뭐야 스트라이킹이 때리는 거잖아 때리는 때리는 거리니까 사정거리야 알겠지 사정거리에서 나오세요 get out of 다시 get out of 더 스트라이킹 디스턴스 더 스트라이킹 디스턴스 get out of the striking distance get out of the striking distance 음 get out을 동사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아 그냥 가자 그냥 get out of the striking distance get out of the striking distance 음 사정거리에서 벗어나세요 오케이 넘기고 p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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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해보자 시작 동사 찾아볼까? 해부 그렇지 해부지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뭐야 앞에 있는 거는 주어고 나머지는 다 뭐야 목적어지 그치? 근데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렇지 그들의 여자친구들이지? 여자 동료들 여자들은 소녀들은 뭘 갖는데? 뭘 가졌는데? 비슷한 자 시밀러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뒤로 화살표 시밀러 패션 비슷한 패션과 그 다음에 뭐야?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까지 비슷한 뭘 갖는다? 헤어스타일까지 헤어스타일을 갖고 있다 그치? 누구와 같은? to their female peers 그치? 그들의 친구들 여자친구들과 같은 패션을 추구한다 그런 얘기겠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girls have similar fashion and hair style to their female peers 좋습니다 자 exo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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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국적이다 그치? 이국적인 외국의 이국적인 형용사야 형용사 뭐뭐인 뭐뭐의 이렇게 끝났으니까 exotic 자 강세 exotic exotic 좋았어 좀 길어 좀 길어 여기까지 해보자 그렇지 인스턴트 리 캡티베이릿 인스턴트 리 캡티베이릿 오버시 티네이저 오버시 티네이저 자 동사 한번 찾아볼까? 좀 길지? 그치? 이제 갈수록 좀 문장 긴 거 나와 캡티베이릿 어 캡티베이릿 캡티베이릿 캡티베이트가 뭐야? 사로잡다거든?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 주워온 거야 인스턴트 리가 있잖아 이건 즉시로야 즉시로 어 어디까지 동사야? 아 인스턴트 리 캡티베이트 그렇지 인스턴트 리 캡티베이트 여기까지가 동사겠지 즉시로 사로잡았다야 네 됐어? 네 그 앞에 있는 게 싹 다 보여? 주워 그치 싹 다 주워 싹 다 뒤에 있는 게? 목적어 목적어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 그치? 형태만 알면 어렵지 않은겨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 The exotic performances of the idol group EXO on the stage 자 이 구조를 한번 다시 한번 봐보자 자 이 구조를 한번 봐보자 자 The exotic이 뭐라고 했어? 이국적인이라고 했지? 네 이국적인 뭐야? 퍼포먼스 춤 동작이야? 네 어 누구의? Of the idol group EXO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뒤에서 꾸며주는 거야 여기서 아이돌 그룹 EXO의 퍼포먼스야 네 알겠어? 네 근데 여기서 또 뒤에서 꾸며줘 무대 위에 무대 위에 그랬죠? 이해가 돼? 네 이게 전치사 명사가 전치사 명사잖아 이렇게 네 전치사 명사도 이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며줘 이렇게 이해가 돼? 네 그러니까 아이돌 그룹 EXO의 동작 근데 어디 위에서? 스테이지 위에 있는 아이돌 그룹 EXO의 동작 이국적인 동작 됐지? 여기까지가 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다? 주어가 되는 거다 네 자 여기까지만 다시 The exotic performance of the idol group EXO on the stage 시작 The exotic performance of the idol group EXO on the stage 응 excited가 아니고 exotic 응 다시 천천히 The exotic performance of the idol group EXO on the stage The exotic performance of the idol group EXO on the stage 응 느낌이 들어와? 네 여기까지만 해석해봐 어 뭘 봐 아이돌 그룹 EXO의 무대에서 이곳저기만 한 번 쓸까 그렇지 규영이 들어와? 응 들어와 진짜 이게 그냥 주어지만 알면 돼 응 어 그 전 다 같이 해봐 전명은 전명은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며준다 명사를 꾸며준다 전명은 이러고 있어 The exotic performance is 누가 누구에게 속한 Of the idol group EXO 어디에서? on the stage 그렇게 하는 거 알겠어? 다시 한 번 여기 좀 다시 한 번 찍고 가자 네 어 괜찮지? 네 확실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여 맞지? 네 자 따라해봐 명사 뒤에서 명사 뒤에서 전명이 오면 전명이 오면 명사를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 됐어? 네 자 지금 익사릭은 퍼포먼스를 꾸며줘 네 익사릭 퍼포먼스 해봐 익사릭 퍼포먼스 근데 Of the idol group 뭐야 퍼포먼스를 보면 돼 그렇지 누구에게 속한 퍼포먼스란 얘기야 아이돌 그룹 엑소 그렇지 아이돌 그룹 엑소에 속한 퍼포먼스잖아 근데 장소 어디서래 무대 위에서의 그렇지 무대 위에서 그 아이돌 그룹 엑소가 한 그 이국적인 퍼포먼스가 됐어? 네 뭐해 띠야 인스턴트니 캡티베이딧 진짜 사로잡았다 즉시로 사로잡았다 인스턴트니 캡티베이딧 즉시로 사로잡았다 응 됐어 누구를 청소년 외부 청소년 그렇지 오버시 티네이저 그치 요까지가 묵적어지 그치? 네 묵적어 오버시 티네이저 오버시 티네이저 자 느낌 생각하면서 익사릭 퍼포먼스 오브 디 아이돌 그룹 엑소 온 스테이지 인스턴트니 캡티베이딧 오버시 티네이저 시작 느낌 생각하면서 있는 거지 네 막 소리내면서 읽는다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디 익사릭 퍼포먼스 오브 디 아이돌 그룹 엑소 온 스테이지 인스턴트니 캡티베이딧 오버시 티네이저 이렇게 됐지? 느낌 생각하면서 아 이것까지 주어 했어 그 다음에 동사해야지 목적어 알겠어? 주어만 해보자 시작 나보고 나보고 디 익사릭 퍼포먼스 오브 디 아이돌 그룹 엑소 온 스테이지 인스턴트니 캡티베이딧 오버시 티네이저 많이 하면 되겠지? 네 많이 안 하니까 안되는 거야 많이 하면 돼 오케이 단어 마지막 39번 포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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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러블이 뭐야? 휴대용 휴대가 쉬운 휴대용의 포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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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휴대용의 휴대용의 자 Do you have any 포러블 USB 따라해 Do you have any 포러블 USB 자 의문문 나왔어 의문문 쓰려면 두 라는 조동사가 나오는 거야 앞에 알겠지? 두 나오고 이제 물음표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너는 뭘 하고 있냐 USB를 가지고 있냐 By any chance By any chance By any chance 밑줄 긋고 혹시라도 혹시라도 그지? 이거 뭐야 장방시 중에 뭐야 방법이지? 네 방법을 말하는 전명이다 이런 거는 밑줄 긋고 무조건 외워야 돼 By any chance By any chance 회화에서 많이 나오는 거니까 혹시라도 그러면 동사 찾아야겠지? 동사 Have 그지 Have지 You는 뭐야? 주어 Any portable USB가 목적어 그치? 네 근데 포러블에다가 동그라미하고 USB로 하자표 휴대가 휴대할 수 있는 USB지 Any portable USB Do you have any portable USB By any chance? Do you have any portable USB USB by any chance? 음 자 다같이 시작 Do you have any portable USB by any chance? 해석 해석 그렇지 왜 남들 안 하니? 니들은 야 이 아들아 account for account for account for account for 뭐야 차지하다 부분 비율 차지하다 그렇지 부분 비율을 차지하다 account for 그림 봐봐 그림 봐봐 이런 그림 정말 찾기 힘들어 account for 비율을 차지하는 느낌 가져가야 돼 account for account for account for 차지하다 강세 account for account for account for 자 좀 길어 The Arctic region 해봐 The Arctic region accounts for 22% of gas and oil reserves 자 다시한번 다시한번 야 너네도 저렇게 해봐 시작 The Arctic region accounts for 22% of gas and oil reserves in the world 좋았어 자 어디야 동사 어디야 동사 account? reason? 아 우리 내내 해놓고 몰라 아이씨 너 그냥 발음만 좋아 저게 아니 차지한다 했잖아 차지한 동사 그래 저것이지 그럼 동사 앞뒤로 보여 The Arctic region 뭐야 주어 주어지 그 다음에 22% of gas and oil reserves 뭐야 그거는 목적어 목적어지 그지 자 그럼 끊어서 한번 가보자 Arctic region Arctic region Arctic은 뭐냐면은 북극에야 북극에 네 북극 지방이야 region은 지방이다 알았지? 네 뱃속에 있는 그거 자 어떻게 Arctic region Arctic region 어 뭐야 북극 지방이야 네 북극 지방은 뭐하는데 accounts for accounts for 뭐하는데 아 차지한대 차지한대 뭐를 22% of gas and oil reserves 30% of gas 리저드가 뭐야 리저드 매장량 그지? 이런 어휘들을 문장 속에서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네 너네 리딩 막 잘하고 싶지 그지? 네 어 어휘를 알아야 돼 어휘랑 구조하면 끝나 알겠지? 어휘 많이 너네 막 백 단어 뭐 중등 오백 단어 암만 외우면 뭐해 구조를 모르니까 안 보이잖아 그치? 구조를 알면은 어휘만 알고 있으면 보여 그래서 구조를 잡아주는 거야 이거 백 단어 할 때까지 주동목만 그냥 너네 속에 구조를 잡아가면 돼 알겠어? 이제 보이지 구조? 응? The Arctic region accounts for 22% of gas and oil reserves In the world 이거 장방지 중에 뭐야? 장소 장소지 자 그러니까 주동목이 오고 그 다음에 장방식이 온다 이 개념 알겠어? 네 계속 할 거야 이거 백 단어까지 The Arctic region accounts for 22% of gas and oil reserves in the world 시작 The Arctic region accounts for 22% of gas and oil reserves in the world 자 해석해봐 북극 지방은 아 됐어 이제 느낌 들어오고 한 거지? 네 느낌 가지고 시작 The Arctic region accounts for 22% of gas and oil reserves in the world 됐어? 목사님 보고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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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자 보자 페이퍼 집어넣고 자 이게 뭐야 흑이 쳐다봄 너 흑이 쳐다봤어 페이퍼 흑이 쳐다봄 흑이 봄 흑이 봄 알았어 뭐야 이거 G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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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는 이제 동사로 쓰일 때고 주웠다 She gave She gave a glance and my legs and my legs S는 주소야 She gave a glass and my legs She gave a glance and my legs 이거 뭐야 스윙 그치 스윙이지 좋았어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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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서는 감정적 변화를 말하는 거야 그녀는 심각한 감정적 스윙들로 고통받았다 She suffered from 심각한 severe 감정적 mood 스윙 mood swing mood swing이 좋을 중이야 감정적 심각한 감정적 변화 severe mood swing 시작 severe mood swing 그렇지 한 번 더 같이 읽어 시작 She suffered from severe mood swings 좋았어 이거 뭐야 어 집 메시가 아니고 메스 그치 메스 엉망으로 만들다 다시 메스 메스 좋았어 그 유명한 축구선수 메시가 나의 집을 지저분하게 만들었다 더 페이머스 사클 플레이어 메시 메스터 메스터 마이 하우스 다 같이 시작 더 페이머스 사클 플레이어 메시 메스터 마이 하우스 자 소리 들어서 시작 더 페이머스 사클 플레이어 메시 메스터 마이 하우스 느낌 들어와 좋았어 이게 뭐야 에이드 그치 어 좋았어 돕다 도움 존은 파워에이드 한 병을 마셨다 존 드랭크 존 드랭크 버틀 버틀 파워에이드 시작 존 드랭크 버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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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에이드 좋았어 협회 관계지 어 어 어소시에이션 시작 어소시에이션 어소시에이션 존은 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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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나이드 어 존 디나이드 존 디나이드 어 애니 어소시에이션 with the gang members 그치 근데 전치사 명사들도 해야 돼 with 어 그치 with the gang members 다시 한 번 존 디나이드 애니 어소시에이션 with the gang members 좋았어 한 번 더 시작 존 디나이드 애니 어소시에이션 with the gang members 느낌 들어오지 거리 서있는게 스탠스야 디스턴스 시작 디스턴스 사정거리에서 벗어나세요 명령하는 거야 두 두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get out of get out of the 때리는 때리는 사정거리 때리는 거리 사정거리 스트라이킹 그지 get out of the 스트라이킹 디스턴스 get out of the 스트라이킹 디스턴스 get out of the 스트라이킹 디스턴스 뭐야 이거 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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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근데 맞잖아 맞아요 자 이게 뭐야 동등한 사람 동료 그지 동등한 사람 동료 피엘 피엘 자 해봐 소녀들은 자신의 여자 또래 아이들과 비슷한 머리 모양과 패션을 가진다 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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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인가 걸스 헬스 헬스지 걸스니까 걸스 헬스 좀 미안해 걸스 헬스 시빌러드 아이 뭐야 이거 패션 앤 뭘 왜 안 돼 어 가진다 헬스 뭐를 비슷한 머리 모양과 어 그지 이렇게 해야지 됐어 됐어? 걸스 헤브 헤브 시뮬러 패션 스탈 시뮬러 패션 앤 헤어스타일 시뮬러 패션 헤어스타일 그 다음에 이거 요거 요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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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스 헬스 시뮬러 패션 앤 헤어스타일 저거 저거 좋았어 이거 뭐야 엑서시 아냐 익사리 그렇지 익사리 할 수 있겠어? 어 어 디 익사리 어 디 익사리 퍼포먼트 아이돌 그룹 아 맞아 맞아 어 거기까지 해야지 거기까지 먼저 거기까지 좋았어 다시 한번 즉 C로 사로잡았다 인스턴트니 캡티베이디드 오버시 티네이저 됐어? 시작 이거 뭐야 휴대용의 그치 휴대용의 포러블 포러블 혹시가 뭐야 By Any Chance Do you have any 포러블 USB By Any Chance 시작 Do you have any 포러블 USB By Any Chance 좋았어 이게 뭐야 차지하다 영어로 그렇지 account for that's account for 북극지방 The Arctic region accounts for 22% of gas and oil reserves in the world 됐어? 자 다시 한번 시작 The Arctic region accounts for 22% of gas and oil reserves in the world 됐습니다 박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스라엄 스포츠 철저히 하면은 너는 걸로 다 만들수 있겠지 다음엔 열문제하고 그 다음에 열문제하고